멋진 방경기의 무대입니다. 5선 여인 여러분 박수와 주십시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닌 거야 아니겠지 하지만 자꾸 돌아오게 돼 흐러도 난 시야철 우선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인 눈이 자를 거내지만 벌썩이 바라만 보다 건들여 이노나 건들여 기었나 촘촘히 내리면서 뒤돌아볼 때 뒤로 눈물 나는 도황 내 방 안 오선 여인 아닐 거야 아니겠지 하지만 자꾸 돌아오겠네 그 어느 날 지하철 우선에서 우연히 마겨진 여인 문이 자를 건네지만 슬슬이 바라만 보다 헌구역이었나 헌구역이던가 슬슬이 날면서 돌아볼 때 맺힌 눈물 나는 보았네 아하 우선 여인 맺힌 눈물 나는 보았네 아하 우선 여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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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